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둬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황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몹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길이 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담대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과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새해의 소원 새해의 결심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간과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한 후에 홍해를 바다를 육수처럼 통과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국에서 나온 지 불과 한 달 남짓 가지고 나왔던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이 마음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없는 이 황량한 상막한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이 마음속에 원망을 생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런 말씀이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대 요하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요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요하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은 사람을 대해서 1차적으로 하게 되지만 결국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지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애국에서부터 탈출케 하신 하나님 애국이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그래도 노예로 살던 시절이 좋았는데 왜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줄여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국의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요하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예를되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요하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 도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입니까? 차라리 애국에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요하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원망인지 하나님은 이걸 다 들으셨으니 사람이 들어도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망과 악함 결국 그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과 환경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 정말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자문식구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귀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하를 원망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을 때 그때 그냥 놔두면 내가 신앙으로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마음, 죄악의 본성에서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해댑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댑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러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고대의 희귀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평과 원망을 간구와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아랠 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량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가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에베스 6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인생을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완전한 인생에 불완전한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도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쉽지만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더라면 가정에서 이스라엘 대학생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굶어죽게 되었구나 싶을 그런 불안, 걱정, 염려가 그들이 마음속에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울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간구로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바닷물결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지 않았겠는가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간구로 모세와 아론 눈에 보이니까 먼저 그들을 향하여 원망을 해댔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계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대로, 그 사정대로, 그 형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왜 아뢰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뭐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지고 용서가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평강이 떨어지고 뭐가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나원인 잔치에서 잔치가 한참 흥이 무르이화하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완전히 잔치의 흥을 깨는 그야말로 파티가 망쳐지는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주가 없다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박대하듯이 마리아의 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마리아는 일단 자기가 아랬으니까 그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아니 공연이 물을 왜 채워요? 이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뒀다가 얼마나 혼을 날려고 하인들이 하인들이 두말 않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명을 받들어서 그 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고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도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무언가 귀중한 것들이 떨어질 때 떨어졌을 때 그때 그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길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나 한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그것이 사랑이든 용서든 평강이든 소망이든 물질이든 그 뭔가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적과 공급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샬롬교회가 불평과 원망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삼으로 아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소원 새해의 결심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이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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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